지금 모든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었어요 음 여기 스트리머 서버예요 스트리머 서버여 가지고 아니 근데 초대권을 살 수가 있대 초대권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몇 명까지 되는지 모르겠다 일단 초대권 살 수 있는 만큼 제가 열심히 돈 벌어 볼게요 열심히 돈 벌어서 시청자분들 초대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편마를 세워놓자 기러기 광산 아이 그럼 그럼 딱 기다려 딱 기다려 한 두부 아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해서 그 사람 많이 초대해도 된다 하면은 그냥 다 초대해 줄 테니까 딱 기다려 내가 딱 돈 벌어 가지고 해줄게 해줄게 그럼 혹시 이장님이 많이 바쁘신가 아직 그 저 혹시 바쁘신가요 이장님 아뇨 말씀하세요 아 그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제 땅 터를 잡아가지고 아 땅 터 잡으셨어요? 네네네네 그럼 이쪽에 오류가 좀 생겨서 아 네네네네 네 요 오류를 잡느라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옥에서 템이 다 날아가시는 불상사를 겪으신 분이 계셔서 아이고 안되죠 그러면 안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지금 설정 금방 끝나거든요 아 그 바쁘시면 나중에 제가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장님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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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 끝났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장님이 바쁘시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몰랐던 거 때문에 네 몰랐던 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자 어디보자 잠시만요 방송 설정 한마디 보고 코가님 제가 할게요 어 코가님 제가 할게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와우 나나나나나나 자자자 츤님이시죠 네네네 자 왔습니다 와우 제가 일단 틀 다 잡아놨거든요 이렇게 아 이렇게 잡아두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와우 코가님이 벌써 하고 계셨네 자 이 정도 사이즈면 되시는 거죠 아 근데 왜 다들 똑같은 구역에 있으신거지 잠시만요 뭐 여기 4명이 모여있어 이 구역에만 이 구역에 4명인가요 아니 여기 여기 언덕 하나 넘으면 쿨님 있고 저쪽에 가면은 저도 다른 분 계시고 또 저쪽에 가면은 코가인님 계시고 이게 저쪽에 가면은 또 저거고 본능인가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 몰려있네 어허 이렇게 하면은 본인들이 확장하기 힘들 건데 그 집도 집이지만 예 제가 따른데로도 이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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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본인을 굳이 이사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네 네 네 어차피 뭐 본인들이 다니는 거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본인들이 하기 나름이죠 열심히 할게요 이장님 감사합니다 아냐 아냐 뭐 열심히 하실 필요 그냥 인생 갈아놓지 말고 그냥 편하게 편하게 하십시오 어이 제가 공지사항에도 써놨지 않습니까 인생 갈아놓지 말라고 아 조금만 갈아놓을게요 예 편하게 편하게 즐기시고 네네 뭐 방송이든 어디든 마음대로 쓰셔도 되고 아이 감사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장님 네 와 와 선물이래 우와 감사합니다 오 선물 받았다리 선물 받았다리 아이 근데 스킨 없는 게 근본이야 뭔지 알죠 근본 스킨이 저거야 근본 스킨 와우 야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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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부나 오 뭐야 얘 왜 왜 이렇게 반항이 심해 아 근데 끈이 없잖아 얘 어디다 묶어놓는 아니 끈이 없잖아 얘 생각해보니까 끈이 없네 야 어디 가서 놔야겠다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너에게 너에게 내가 악감적은 없단다 친구야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고 있으렴 형이 금방 짐 만들어줄게 아직 목줄이 없어서 그래 알겠지 형이 널 정말 싫어해서 그런거 아니다 의심하면 안돼 잘 있고 형이 너 뭐하고 있는지는 이렇게 볼게 잘 있고 형 광산 갔다 올게 아침에 형이 너무 작다고 너무 작다고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내가 아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쓰레기인데 너무 쓰레기였고 아 너무 쓰레기였는데 아 너무 쓰레기였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몰라 아bing 아 тя